안녕하세요 영차남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 신축년 소띠 총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띠 같은 경우는 일복이 많다 보니까 좀 바쁘게 움직이고 힘이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가정의 모든 그거를 힘을 다 쓰여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돈복은 많습니다 본인이 활동을 하고 여기저기 움직이다 보니 돈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은 있으니 매 회사 하실 적에 행사를 하실 적에 여기저기 다니실 적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이별로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운세 일러드릴게요 25세는 올해는 초반 상반기에는 마음이 조금 붕 떠서 여기저기 마음 둘 때가 없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인하고도 좀 사이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헤어지는 부분도 조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은 잘 잡으셔야 하반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조금 잘 풀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7세 올해는 사고수를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쉽게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그렇게 나가시면 사고수 내가 불미스러운 시비거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수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금 챙기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49세 개축생 개축생은 올해 상반기에는 관제수 있어요 그러니까 1, 2월달 관제수가 조금 있으니 조금 챙기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좀 내 쪽으로 혈액순환 뭐 이런 쪽으로 하셔서 이제 조금 뭐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챙기세요 건강적으로는 많이 챙기시는 게 좋고 61세 신축생 소띠는 월등하게 조금 남들보다는 좀 더 사람들에게 입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술을 사람들한테 발복시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73세 기축생 분들은 올해 병액살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병으로 건강으로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갑작스럽게 뭐 암이 뭐 이렇게 생기셨다든지 뭐 혈압약 뭐 당뇨약 뭐 이런 쪽으로 드셨다면 올해는 그거를 조금 잘 챙기셔야 더 큰 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액살에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 건강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나오시고 뭐 금전적인 거는 그냥 평범하다 그냥 보통적인 그 금전운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조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49세들 이제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금전적인 거는 괜찮아요 괜찮지만 사람을 조금 챙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쓰지 말아야 될 뭐 계약서나 이런 거 하실 적에 문서 쓰실 적에 그 문서 내용을 조금 잘 읽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거 말고는 올해는 그냥 뭐 승승장구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스마다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아웃스라고 해도 뭐 큰일 나거나 안 좋거나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관한 문제는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49세 개축생들은 괜찮습니다 올해 37세 분들은 울축생 소띠분들은 성주운이 들어오는 해지만요 쉽게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없는데 성주를 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중에 결혼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가정의 불화가 조금 있으니 조금 챙기셔야 되고 가정에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야 무탈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요 37세에 성주 받으실 분은 좀 받는 게 더 좋긴 하시겠죠 그래야 가정에 화목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영천암 산화보살 제가 총 온 소띠에 소문을 일러 드렸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좀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그곳에 가까운 데 가셔서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